미국 보스턴시청에 기독교육이 걸린다. 종교의 자유 인정해야. 보스턴시 기독교육이 개항 거부, 보수단체 권리침해 헌법소원. 미 보스턴시청에 기독교육이 걸린다. 법, 종교의 자유 인정해야. 종교적 차별에 대한 법적 투쟁 끝에 보스턴시청에 기독교 깃발이 개항됩니다. CBN 뉴스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독교 단체인 캠프 컨스티투션은 보스턴시의 붉은색 십자가가 그려진 기독교 귀를 개항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시는 특정 종교의 깃발은 허용할 수 없다며 거절했죠. 보스턴시와 청사 외부에 설치된 깃봉 3개에는 대개 미국 국기와 매사 추세주 주기 보스턴 시기가 개항됩니다. 일정 기간 이곳에서 행사를 여는 단체의 요청으로 시기 대신 다른 깃발이 걸리기도 했죠. 보스턴시는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총 284개 단체의 깃발 개항을 허락한 바 있습니다. 여기엔 게이프라이드 등 LGBT 깃발도 포함되었었죠. 캠프 컨스티투션 대표인 캐롤드 셔틀레프는 보스턴이 기독교 귀를 개항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의를 고수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 5월 보스턴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고선 종교단체의 관점을 근거로 차별할 수 없다며 만장일치로 기독교단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보스턴 시청 광장에서 기독교 귀를 개항식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개항식은 3일 오전 11시 캠프 컨스티투션의 변호를 맡아온 리버티 카운슬 페이스북 홈페이지를 통해 생중계되었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정통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천TV였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천TV였습니다.